미녀님들, 녹화 시작합니다! 폐지라니요, 국장님! 퍽크 나 출연자부터 섭외해! 온우주예요, 뛰는 형님들 메인 작가고요. 나 왠지 조기 선한데? 기백 씨 캐스팅하고 싶어요. 저는 예능보다는 진실을 깊이 있게 보도하는 게... 송경 씨! 감전 다하고 나서 갑자기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? 발림에서 심한 거 모르세요? 그래요? 폭소할 겁니다! 반드시! 붙였어요? 이게 뭐예요? 위험해! 손이 앞으로 사라져! 어? 위험해! 위험한 Doc? 위험한 거ax 으 ets